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원국어의 고혜원입니다. 전국에 계신 7급 수험생 여러분 이번 2019년 치러진 7급 국가직 시험 어떻게 치르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시험을 다 끝내고 점수 시점도 끝내고 다소 어찌 보면 홀가분하고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 저랑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챙겨갈 건 챙겨가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시험 준비에 잘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출제든지부터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나눠보죠. 이번 시험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범주로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한눈에 보여드릴 텐데요. 문법이 전체의 문제 중에서 7문제 35% 생각보다 낮지 않았고요. 비문학이 전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은 난도 자체로 굉장히 어렵다 할 만한 문제가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니나 시간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생각엔 비문학 읽기를 비롯한 어떤 읽기 연습이 되어 계신 분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물론 해양국어 문제풀이 함께 하신 분들 괜찮으셨죠? 또 한 가지 평상시에 내가 읽기에 대한 어떤 독해 팁을 잘 알고 있는가 잘 장착하고 계셨는가라는 평상시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7급은 과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국어 문제를 어느 데의 순서로 푸셨을까 즉 국어의 순서를 누구 다음으로 푸셨을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어를 첫 번째 푸신 분과 혹은 세 번째 과목으로 혹은 네 번째 과목으로 순서에 따라서 약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피로도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더불어 문학 및 과목법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10% 그리고 어휘 및 한자 문제도 10% 물론 중간에 등장한 애국가라는 개화 가사를 과연 문학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비문학 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비중 자체가 대단히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관건은 단언컨대 문법적 지식의 빠르고 정확한 적용 그리고 읽기에 대한 평상시 연습과 그리고 시험장을 대비한 시간을 측정한 연습을 과연 얼마나 많이 장착하고 그것을 실제 시험장에서 발휘했느냐가 고득점의 가장 관건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차근차근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다음번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접할 것인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1번 문제. 높임 표현에 대한 서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임으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만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말씀? 높임의 말씀이 있죠. 선생님의 말씀. 높임도 있고 뭐도 있다. 제 말씀. 자기를 낮추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너를 말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X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발음 문장입니다. 두 번째.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 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 살짝 3인칭 자기를 생각했어야 해요. 철수는 철수가 철수의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철수가 철수의 앞의 말을 그대로 받지 않고 다시 받아주는 너를 우리가 제기칭이라고 부를 거죠. 그런데 철수는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니까 몇 인칭? 3인칭. 그 3인칭을 다시 받아주는 대명사. 제기대명사 뭐가 있다?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 3인칭 자기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장서를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받았구나? 당신이라고 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가 정답이죠. 그래서 아 당신은 물론 유로 해석되는 2인칭도 있지만 앞에 나온 3인칭을 다시 받아주는 높임의 당신.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도 확인하죠. 3번. 이따위를 놓치면 안 되죠. 자신을 낮추어서 저희라고 말할 수 있죠. 다만 뭐가 나가리다. 그렇죠. 저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해야 하고 붙였어요. 떼었어요. 붙였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번째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 자 너는 세요. 심이다는 객체를 높이는. 일단 객체와 전혀 관련이 없죠. 객체라는 것은 목적어 부서. 너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시다. 뵙다. 들이다. 여쭙다가 동원될 거고. 시라는 녀석은 주체와 관련 있는 말. 즉 주체높임에 쓰이는 말인데. 바르게 쓰였다. 잘못 쓰였다. 잘못 쓰였다. 그렇죠. 그것은 만원이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 그것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것은 만원입니다면 충분하고요. 물건이 품절이다의 뜻이니까 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품절입니다라고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도 틀렸고 표현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아 잘난 척 보여드릴게요. 뭐 어마어마하게 적중해서 적중한 내용은 그냥 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접미사를 찾아라. 접미사 위치가 뒤다.